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을 더 견뎌야 한다. 미국은 자국민을 위해서 3억 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영국도 1억 명 분량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한국의 계획은 500만 명 분량으로 2021년 말까지 그리고 2022년 초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00만 명 분량이면 의료진과 노령층 그리고 기저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만 접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저런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백신 개발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백신 개발의 진행입니다. 문화일보의 장서우 기자와 최재규 기자는 뉴욕타임스를 기반으로 해서 백신 개발 상황을 잘 정리한 심층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제목은 전세계 코로나 백신 개발 현황과 전망입니다. 가장 유익한 그런 정보를 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병된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자는 1,600만만 정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165개 이상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7개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이 단계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한적 성인이 1개, 3상 임상실험이 4개, 2상 임상실험이 2개, 1상 임상실험이 19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공동 개발 중인 AZD-12E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가운데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최종 임상실험인 3상 임상실험에 진입했습니다. 대규모 3상 임상실험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가장 빠르면 10월 무렵에 긴급 사용을 위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총 20억회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당국의 승인을 받는 백신은 중국 칸시노바이오로직스의 제품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5일날 중국군이 이례적으로 이 백신을 특별히 필요한 약품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다섯째입니다. 미국 기업 화이자와 독일 기업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BNT162는 지난 7월 13일 미국의 식품의약군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서 패스트트랙은 의학적 난제에 대응할 가능성을 보여준 신약이나 백신에 대해서 검토 절차를 축소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 1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345억 원 정도를 지불하고 백신의 효음과 안정성이 최종 입증되는 대로 1억회분 투입분을 우선 넘겨받은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5억회분을 인도받기로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두 기업은 앞서서 영국 정부와도 이 같은 입도 선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3천만 개 또 프랑스의 바이오업체인 발레바의 백신 6천만 개 등을 포함해서 총 2억 3천만 개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백신은 이러면 이번 주 중에 3만 명 대상의 3상 임상시험에 도입할 예정이고 시험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10월부터 규제당국이 비상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백신의 실제 사용이 가능해지려면 3상 임상시험까지 무사히 통과해야 됩니다. WHO의 긴급준비대용 사무청량은 내년 초 이후에야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미국의 제약사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임상시험에 진입한 모더나는 연내 상용화 기대감을 가장 높였던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더나층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백신 연구에 성공하면 올해 말까지 긴급 사용이 가능하며 내년부터 연간 5억 개에서 10억 개 분량의 투여분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미국의 보건복지부 산하 생목의약품 첨단 연구개발국은 모더나에 4억 7,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650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포버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인도 계약을 매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이 성공적으로 접종되기 위해서는 1인당 2번 정도를 맞아야 됩니다. 이것을 계약금 규모에 대비해서 계산해보면 인당 39달러 4만 6,7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여덟번째는 현재 개발중인 전세계 백신들의 기저는 코로나19의 병원체 돌기 부분의 단백질이 인체세포 수용체와 융합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기 부분의 끄트머리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확인된 벤이들은 대부분 돌기의 목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때문에 당장 현재까지 발생한 변이가 앞으로 개발된 백신을 무력화시키라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70개 이상의 특징적인 변이가 발생한 코로나19와 앞으로 더 많은 변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으로 인해서 백신의 기전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한 이후에라도 코로나19의 변이를 면밀히 추적관찰하면서 빠르게 대응하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빠르면 연내 백신 상용화가 가능하고 다음으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백신의 상용화가 바로 진행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백신 상용화에 대한 정보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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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